제인아 그 상대는 마이애브 누구든 제 분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내 군대와 맞서 구하라 초erver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! 자룰 수 없는 대상이에요. 모든 정원과 신체가 나를 이용해 열려있노. 자룰 수 없는 대상이에요. 자룰 수 없는 대상이에요. 자룰 수 없는 대상이에요. 마침내 다시 기회가 왔다. 러그널로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! 니가 쓰러질 자리다. 이러한 나라의 한명. 전투자의 힘이 느껴져있다. 마침내 다시 기회가 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